아 데미.. 데미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.. 1페이지가.. 수우는 1페이지가 어려워가지고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1페이지 때문에 아.. 아 스킬 다 썼는데 올라간다 스킬 다 썼는데? 마크가 안 틀어져 있는 것 같은데? 스킬 다 썼는데? 어허허허허 어허허허 밤 Zusch이 아 이것 좀 내려야되나 왜 여깄는걸 아 아 아 잘 맞춰야 되나 보네 아 바운더가 바로 쓰면 달라나 아 아 반갑습니다 아 아니 꼭 스킬 쓰면 올라가네 네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죽겠다. 여기 스킬이 잘 안 눈리지? 아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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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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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징 썸펜턴트 어센싱본인 에디레전드립 18% 도드 5-45 7-36-05 5-55 96초 4-45 크리크리 22성 91초 00홀스텝 966 4-015 4-015 114-9 9-6 다 2-2씩 되어있네 보보공에 힘공공 방방공에 공공방 어어 요렇게 되어있군요 패작은 안되어있고 유니온이 3723 223 어 오케이 아 다 됐나요? 뭐 더 궁금하신 상황은 뭐 없으십니까? 네네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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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225 아 마크 원킬 안나네 하하 어 그렇군 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에 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